고소한 삼겹살 기름이랑 뭔가 이... 관또 냄빛이랑 딱 만났을 때 뭔가 단맛이 갑자기 엄청 느껴지만... 오늘은 관또 냄빛 냄냄냄 육식빡 빼고 비벼서 한입 오늘은 관또 냄빛 냄냄냄 먹는 건 홍사운드 홍! 홍! 안녕하세요! 홍사운드입니다! 오늘은 짠! 과일도 냄냄빈!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! 다섯 배 맵다고 하는데 삼겹살이랑 먹어볼게요! 한국국토소시장 변동식 드디어 아, 맵다! 어... 매운데요? 맛있게 맵다!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뭔가... 좀 매운데 맛있게 매운? 먹을만하게 매우면 그런 맛이냐?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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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? 어, 뭐지? 아니,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네... 후... 후... 아니, 고소한 삼겹살 기름이랑 뭔가 이... 팔... 관또넨틴이랑 딱 만났을 때 뭔가 단맛이 갑자기 막 엄청 확 느껴지면서 뭐... 뭔가 그런게 있었어요 세상에 한 번도 너무 빨리образ이 자는 잘 ро우면 남겹살 그리고 술은 한 벽 한 벽 한 벽 히히히히 어으 히히힣 히힣 힣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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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 저 녀석에 찍어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바삭함이 아니어서 등장은 안돼요 앙도바삭 먹는 malware 주먹다 Last saaler 제가 치즈가 zinc오 caring 낙라도 뼈 가지고 후웩! 후웩! 어.. 뭐, 말이 필요없네 linear 그냥 그냥.. 꿀맛! 후라이의 치킨이 너무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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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따보면 어색한가? 이거? 어색하네! 하하하하 저는 앞으로 팔도비빔면 대신에 갈도내내띠 먹을 것 같아요 딱 좋아 요즘 매운 게 인기가 있으니까 과하게 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땀 흘리면서 맛있게 먹기 좋은 맵기인 것 같습니다 삼겹살은 진짜 꼭 같이 드세요 이거 엄청 잘 어울려요 삼겹살이랑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다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삼겹살 바삭 구워가지고 탁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뭐야 이거?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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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 바로